야 너와 나 비밀을 나눌 시간 야 그 뭐야 박상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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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분 있나요? 뭐 친형님 있습니까? 형님 형님들 저분이랑 단판 딱 하고 마무리 합시다 예 스타 박상현 나를 붙여봐줘 ㅋㅋㅋ 나를 붙여봐줘 없는데 박상현 박상현 빅니 아 Chap 막 아니 ㄴ ㄴ 이 새끼 두마리끼리 막 핑리핑리에 싼다 이 빙신같은 새끼들이 진짜 아 나 씨 오 나 진짜 깜짝 박상원 없는데? 박상현이에요? 뭐야 안켰는데 방송 와우 아니 형님 데리고 왔다면서 형님 지금 방송 안켰는데? 뭐야 아니 방송 안키고 한다고요? 아 그럼 안하지 왜냐면 방풀인데 뭐라구요? 오? 아까워 봐서 난 눈욕이 거리로 남기엔 비전키고 할께요? 비전키고 한다고? 아 비전키 경준이 자존심이 있지 진짜 ㅅ 응 흑미 자존심 없어 나 자존심 없어 나 자존심 없어 으아아아아아악 사전차 맞자 아아아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으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와쿠 오세요 와쿠 아니 내가 키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키워준대 뭐 오 개 포스입니다 방따 이야 방따? 어 네 오 오 놀라 야 레더로 하면 아 예 아 저보다 나이가 엄청 많으신가 보네 보자마자 바로 반말을 치시네 그 다음은 오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미쳤습니까? 아니 여기 아니 성질이 진짜 미쳤다 진짜로 film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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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티티가 죽겠어 없어여 얜 누군데 박상완? 박상완? 두번째 두번째 빠따받는사랑 아 뭐라고 해야되지? 두번째 두번째 참교육 두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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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뭔 자신감인데 시바 프로게이머한테 무슨 비전을 켜준다고 새끼 진짜 안되게 새끼네요 내가 참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새끼 새끼가 뭔데 지금 장난치나 진짜 비전을 켜준다고? 진짜 씨바 내가 자존심이 없는 줄 아다 빨리 키워라 씨바 오케이 보자 아니 얘 잘해요 여러분들 얘 뭔데 이런 자신감을 펼칩니까? 투르방플러라고 쟤? 쟤 봄캐 레이더 A라고? 진짜? 뚱땡이형이 어서오세요 오 오버풀 오버풀 오케가 오오 오버풀 아닌데 이거? 페드론인데 오버풀 오이 오버풀 오버풀 대각이라서 선넥하면 망을라나? 망을 수 있을라나? 망을 수 있을 것 같애 이 새끼 다 쿨새끼 바로 대각으로 달려오네 잘 막은거 아닌가? 왜 잘 막은거 아니야? 또 피자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전기와 소거는 우선을 못 알게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결국 남은 우선을 못했다 슬퍼지Charles 앙ö합니다 아는다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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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좌가 서로 이득 아님? 아뇨 저는 별풍이 좋아요 별풍이 좋아요 제가 처음에 현금이라고 했는데 그럼 잠시 아 진짜